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돈버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요청해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대면 재판 중 형량 추가된 흑인 짤을 어디서 퍼가지고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꽂아 넣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손가락 한 두번 움직이시고 지금 조회수를 올리셔가지고 지금 배당을 받으시려고 지금 옷을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포신의 노력이 가상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이거 코로나 시기에 줌으로 이렇게 법정 것을 진행할 시기의 내용인데 변호사가 피고인 입장합니다. 줌을 실행하고 요 요 흑형 판사님도 흑형이시고 요 흑형 요 아랫분 요 분이 줌을 켠 겁니다. 지금 재판 봤는데 이분이 지금 줌을 켰는데 요 판사님이 재판가님이 님 운전 중임 요렇게 물음표 다섯 개 요렇게 하니까 지금 시끌벅적 해석습니다. 지금 요기 재판장 분위기가 피고인 냉잔만요 의사 만나고 오는 길임 지송지송 파킹 파킹 좀 할게요 요 판사 표정이 물음표 몇 개고 물음표 아홉 개 판사 표정 지금 판사 표정도 옳지 않고 지금 요 재판 받는 사람 피고인도 표정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정처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요 피고인 냉 이제 주차했습니다. 재판관이 이제 웃으면서 히읗 여섯 개 하고 그래서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변호사가 지금 사항에 대해서 재판 연기 요청합니다. 피고인 또 물음표 변호사가 뭐 눈치를 깐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재판관이 음 그니까 내가 잘못 아는 게 아니지 얘 운전면허 정지된 놈 맞지 변호사 냉 재판관 근데 얘 방금 전까지 운전하고 있었고 운전면허도 없잖아 피고인 이제 헉 하면서 재판관은 또 싱글벙글합니다. 어이도 없기도 하고 헉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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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 요 피고인 요 표정보소 어 어 두 번 하고 지금 이거 운전 관련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줌으로 한다고 아주 그냥 이것을 뭐 허술하게 보고 운전 중에 지금 이것을 줌을 켜 가지고 재판을 받으려다가 운전으로 이제 골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무면은 운전 걸린 미국에서는 큰일납니다. 이거 표정이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거 망했다는 지금 표정인데 여기 방청객들도 지금 다 웃어버리고 있고 방청객들이 지금 우참을 하고 검사가 이제 뭐임 이렇게 검사가 뭐임 케케케 하니까 이제 피고인이 헬로우 저기요 이렇게 하고 있고 재판관은 님 대체 뭐임 물음표 또 뭐 한 7개 될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영장 발부합니다. 땅땅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바로 하 ㅅ 비읍 하 ㅅ 비읍이 바로 이렇게 발생되면서 이야기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웃을 이거 한 장짜리 사진인데 이것을 아주 만드신 분의 노고는 사실 이게 엄청나스릴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냥 컬렉질 두 번으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재미를 보시는 또 우리 훌륭한 코몽 회원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요청 게시글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창작글에 대해서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